삼성전자가 혁신적인 카메라 성능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무장한 갤럭시 S23 시리즈를 가장 큰 혜택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사전 판매를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합니다. 국내 공식 출시는 17일입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S펜이 내장된 갤럭시 S23 울트라와 갤럭시 S23 플러스 갤럭시 S23까지 총 3가지 모델별로 그린, 크림, 라벤더, 팬텀 블랙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12GB 램에 256GB 모델이 159만 9400원, 512GB 모델이 172만 400원입니다. 삼성닷컴에서는 12GB 램 1TB의 모델을 단독으로 판매하며 가격은 196만 2400원입니다. 갤럭시 S23 플러스 256GB와 512GB 모델 가격은 각각 135만 3천원, 147만 4천원이며, 갤럭시 S23 256GB와 512GB 모델은 각각 115만 5천원, 127만 6천원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를 사전 구매한 고객은 국내 공식 출시 전인 14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습니다. 17일까지 개통을 마치고 삼성 램버스 앱에서 사전 판매 혜택을 신청하면 풍성한 구매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전 판매 기간 동안 갤럭시 S23 시리즈 256GB 모델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기본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 구매 후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최대 15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트레이드인 행사도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특히 기존 노트 계열 모델인 갤럭시 노트20과 노트10 노트9 시리즈 등은 모두 추가 보상으로 최대 금액인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판매 구매 혜택 및 중고폰 보상까지 적용하면 갤럭시 S23 시리즈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발부사장은 더욱 강력해진 갤럭시 S23 시리즈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며 특히 사전 예약 구매를 통해 갤럭시를 누구보다 먼저 가장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일TV 뉴스 홍보나입니다.